알겠습니다. 운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건강하고 튼튼한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분방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 저절로 웃음이 나는 퀴즈. 행복이 냄새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 박정현 1등 하자 아빠. 정립X자로 이번엔 반드시. 자 갑니다. 시작 어 소설인데 이렇게 막 탐정들 하는 거. 그거 셜록 홈젤? 아니 근데 그거 무슨 소설이라고 그래. 영탐정? 어? 무슨 소설? 추리소설. 그렇지. 잠깐 빨리. 저거 뭐야? 미술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. 네오라도 다빈치. 아니 아니. 그 제일 유명한 사람. 미술하면. 광고.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피카소. 야 많이 한다니까. 빨리. 어. 저기 이거 갑자기 막 나쁘지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갑자기 확 했어. 야 야 너무 이거 했다. 그거 뭐야. 사자상어야? 어어. 아. 저걸로 시작해. 어떤 거. 강아지가 뭐야. 개. 그 그거잖아. 개가 천선. 그렇지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사람 보고 두 개의 성격이 있다고 막. 이중 이중 이중. 그렇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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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. 하자. 어. 이게. 와. 옛날에 그 지도. 대동년 지도. 아니 지도가 아니라. 아빠 통과해. 아 이거 통과. 야. 바다를 다 설명해 봐. 바다. 지구양. 대서양. 어. 대서양 그 다음에. 인도양. 아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갈 줄 알았다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할 수 있다. 야. 만보. 일일이 만보. 우와. 이걸로. 짜라라따. 짜라라따. 만보. 이게 뭐야. 이게 뭔데. 산에 가면 뭐라 그래. 아. 아니. 산에 꼭 어디 올라가면. 매 Geg cin. 매아리. 그거 말고 매치는 거. 아. 하자님이야. 아예. 아아. 일일이야. 야호. 야호 야호. 아 야호. 이거 안 들어가. 됐다. 최.유빈. 예예예예예예예예 유민아 한번 가보자 화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잘해주세요! 갑니다! 시작! 유민아! 자장면 양 많은 거 자장면 뭐라고 그러지? 곱빼기 오케이! 뭐 현지였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체통? 그렇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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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민아 무슨 댄스인데 막 이런 거 있지? 에어로빅? 와 좋다 그 잣까트? 호두? 아몬드? 아니 주스 그 자몽? 아니 그거 비슷한 거 자두? 빨간색이야 통과 통과 우리한테는 이게 왔어 기계? 어? 무슨 탈출? 넘버 원이지? 유지 이거 옛날에 위인인데 장군이야 이순신? 으응 강감찬 엘지 분 더 또? 내 가운데 글자가 뭐야? 유 응 검은색 싸먹은 거 뭐야 밥에 김유신 마지막 김유신 자신있게 자신있게 저기 의자에 여러 명이 앉아서 와 방수 쳐주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? 유민아 잠을 어디서 자 유빈이? 방 그렇지 방으로 시작되는 건데 사람들 막 이런 걸 뭐라 그러지? 방 들을 이거 푸른색을 갖다가 백군 이겨라 또 뭐라 그러지? 천 방 방 방 천 방 천 아 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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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현동 예 파이팅 예예예예 현두 파이팅 자 현두군 잘해주세요 네 갑니다 시작 어 매운 건데 파나 양파 말고 고기 먹을 때 막 구워 먹는 거야 어 김치 이렇게 하얗고 동그란 건데 어 매워서 현두는 못 먹어 뭐뭐 뭐 아니 통과 통과 통과하자 네 잘 되세요 아 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내준 걸 해 숙제 그렇죠 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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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더하기 9는 아 억울합니다 19 8 더하기 9